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준우 형, 이쪽! 이쪽! 아, 좀 생각 좀 하자. 그래서 괜찮은데. 퇴근해서. 마침 문패내는 거 같은데. 이건 아니야. 우린 좀 고급스러워. 싸우려 준 거 봐, 우리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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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꼬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멋있어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안 추워요. 셀카 찍으신 분들 빨리 걷. 여기 이렇게 큰일 나요. 뒤로 돌려봐요. 뒤로 돌려봐요. 오지 마세요. 저기 멀리 가서 하시겠잖아요. 멀리 가서 좀 말 좀 들어주세요. 저 뒤에. 뒤에 가서. 뒤에 좀 떨어져서. 좀 말 좀 들어주세요. 말 좀. 감사합니다. 다 찍어드리고 싶은데. 감사합니다. 오지 마세요. 어? 어. 드디어 드디어. 어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귀가 조심하십시오. 운전 조심하십시오. 네, 고용할 때. 고생하십니다, 고생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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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 챙기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고생하십시오. 고생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